금강경과 금강경의 사국애가 설해지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탐묘와 같아 모든 세간과 천인 아수라가 받들어 공양할 것입니다. 세간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서로 모여 있는 우주공간을 말하고 천인은 신들과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수지 독송해 그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불법승 삼보가 함께하는 위대한 자리입니다. 삼보에 높고 귀함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깨달음이 열리는 그 자리에 최고의 스승이신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과 부처님의 뛰어난 제자들이 함께합니다. 이 금강경의 도리 안에 이미 불법승 삼보가 구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강경이 최고다. 금강경만 있으면 다른 경전은 필요 없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고 머무르는 바 없는 마음을 내라는 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는 이치를 깨치지 못한다면 그는 금강경을 진실로 수지 독송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프고 외로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던 사람이 금강경을 읽고는 이 마음은 다 꿈같은 것이다 하고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경전을 읽고 깨쳤어도 책장을 덮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또 경전을 외워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돌이키며 실천하는 것을 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이라 말합니다. 금강경을 읽고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공덕은 그야말로 한량 없는 공덕입니다. 한계가 없는 마음 한계가 없는 공덕은 크게 확대하면 우주에 가득 차고 작게 축소하면 콧구멍 속의 터럭보다도 작습니다. 본래 법에는 고정된 모양이 없으니 그 무엇으로도 한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참뜻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경전의 글귀에만 집착하길 수입니다. 금강경을 읽으면 금강경에 집착하고 법화경을 읽으면 법화경에 집착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법화경 한 권에 다 들어있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경은 다 필요없고 법화경만 최고다 하고 받아들이는 식입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높다고 하니까 그저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천번만번 읽기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지 독송이란 금강경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 스스로 깨닫고자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처처가 불쌍이요 하는 일마다 불공일지니 한 사찰에서 범종 불사를 하게 되었는데 불사에 보시한 사람들의 이름을 종에 새겨서 그 공덕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 만드는 장인이 깜빡 실수하는 바람에 가장 돈을 많이 낸 시주의 이름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잔뜩 기대에 부푼 시주자는 종에 새겨진 이름 사이에서 자기 이름을 찾았지만 아무리 훑어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기분이 몹시 상해서 주지스님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에서 아침 저녁으로 그 종을 쳐댈 테니 거기에 이름 적힌 분들이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사님 이름은 뺐습니다. 범종이 무사히 완성되어 많은 사람에게 소리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기뻐하는 자체가 복이고 공덕인 줄 모르고 자기 이름이 종에 새겨져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했습니다. 만약 그의 생각처럼 종에 이름을 새겨야만 공덕이 되고 복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 종을 칠 때마다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어지러워진다는 주지 스님의 말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착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안 되니까 남을 돕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저 주저앉는 건 역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의 목적은 남을 돕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흔들림 없는 참자유 참행복을 누리기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는 참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뿐입니다.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만일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상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고정된 생각과 집착, 심지어 법에 대한 집착, 경전에 대한 집착도 다 상입니다. 금강경이라는 모양과 형식에 매여서는 금강경의 본뜻을 알 수 없고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양에 집착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실로 머무르는 바 없이 있는 그대로를 응대할 수 있다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과 맛보아지는 것, 손끝에 느껴지는 감초까지가 다 불법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처처가 불쌍이고 하는 일마다 불공입니다. 이럴 때 진실로 불법승 삼보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이치.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저희가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 이름은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 그대들은 마땅히 받들어 지녀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여, 부처가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날 법문의 제목을 금강반야바라밀이라 부르라고 이릅니다. 반야는 지혜의 가르침, 고해의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건너가는 나룻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상을 여이는 것이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름으로 상을 취한다면 그것은 이미 반야바라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부처님의 설법은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반야바라밀에 집착하는 순간 반야바라밀은 더 이상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반야바라밀이 아니며 불법에 집착하면 그 순간 불법은 이미 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 묘한 이치를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입을 다물고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방법이나 이것이 진리라고 못박아 설명하는 방법, 그 양극단을 모두 경계한 것입니다. 깨달음은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지 말이나 글로 설명을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그런 한계를 극복해 나가도록 한 최상의 언어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상의 표현이라 해도 그것에 대한 상마저도 끊어버리는 것이 바른 도리에 접근하는 것임을 또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래가 법을 말한 바가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거울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중생이 가진 번뇌의 모습에 따라 법이 나타날 따름이지,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부처님이 법을 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큰 절에 가보면 설법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그 전각을 무설전이라고 이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는 이치가 담겨진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법문을 듣는 이들이 말의 외형에 팔리지 말고, 참뜻을 궁구하길 당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